자먼 24장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 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붕괴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애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의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묻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던 물이 널려있고 엉겅키가 지면을 덮었으며 도울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